9시 되게 이른 시간이다 9시 왜? 어? 안 나와 안 나와 뭐야? 어? 진짜? 왜 그래? 아니, 시간.. 시간이 중요한데? 왜? 무슨 일인데? 그가 왔다 안녕하세요 아우! 죄송합니다. 미치겠다 아니, 뭐 이런 거 싫어한다며 뭐 이런 거 싫어한다며 뭐 이런 거 싫어한다며 늦잠을 안녕하세요 아, 그래, 네가 나를 미안하면 아니, 본인의 인생에서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듯이 아, 진짜 웃겨 렛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스윙스고 여기는 우리 돈가예요 꼬리 두 번 말렸어요 되게 특별한 우리 돈가 별명이 돈가스라서 짧게 해서 예쁜 명 돈가 우리 돈가, 돈가, 돈 여기 바게트가 생겼죠 탄토스트 바게트 우리 돈가 렛츠고 돈가 되게 기분 좋아요 제가 평소보다 좀 더 꾸미고 나왔거든요 청자켓 돈가 이쯤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디다가 똥을 쌀지 몰라요 항상 배면 봉투를 준비를 하고 아, 여기가 라인이구나 화장실 라인 돈가 이제 때가 됐나? 이제 몸을 치약통처럼 이렇게 아래로 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이제 순간이 왔다는 듯이 느낌이 왔어요 몇 번 돌아야지 몇 바퀴 돌아야 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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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거기다 Let's get it 아이고 근데 주인이 저렇게 리액션 해주면 좋겠다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오케이, 우리 똥까똥 눈치? 살짝 보면 눈치꽃이 이놈이 이제 이를 볼 때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나타나지 않기를 나 항상 기도해요 우와 그런 모습이 사진을 지켜서 어디 올라오면 짜증날 것 같긴 해 오케이 아, 인간미 있고 좋지 오케이 강아지 살짝 씻어주는 주인 너무 좋은데 캠표 와 내가 우리 강아지 변을 치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힌다 수십 개 치운다 형 너무나 따뜻합니다 너무나 따뜻합니다 따뜻한 모습이에요 묵집하고 우리 빼빼봉투 여기 있고 오케이 통과 행복해 정부에 있는 반려인들이 아, 이거 좋은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죠 즐거운 상상 채널S 즐거운 상상 채널S 회장님이 chest 아